드디어 그놈이 나왔습니다 모성레이드 드래곤 강철 타입의 4세대 전설 포켓몬 디아루가 XCP 4565, 공격력 275, 방어력 217, 체력 205 약점으로는 난관한 격투, 강점으로는 풀, 독의 2배 데미지 벌레, 전기, 비행, 노멀, 레스퍼, 바위, 강철, 물 약점보다는 강점이 많아 잉쳐버린 성능의 포켓몬입니다 반드시 가져야 된다 백개체 이날만을 기다렸다 디아루가 거대코뿌리, 그란논, 한카리아스, 괴령몬, 몰두류, 우카리오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 녀석을 잡기 위해서는 좀 더 특별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성지라고도 할 수 있는 충남대학교에 그렇게 체육관과 포켓스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나타나는 모든 디아루가 다 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일호치 안 나오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암튼 군석아 드디어 결전의 날이야 지금 가야 돼 어디 어디 가는데요 지금 대전에 성지가 있거든? 네 거기가 다 쓸어버리게 너 준비됐지? 바로 가자 아 근데 머리에 그런 거 있는 사람이랑 별로 안 가고 싶은데 너 분명히 후회하지 마라 거기 송지야 다 쓸어버릴 거야 절대 교환 안 해줘 여러분들 아니 여기 봐봐 이게 무슨 공원 같은데 조형물이 다 있거든? 이 조형물 하나하나에다가 포켓스탑을 다 붙여놨어 와 이거 완전 신세계네 아니 지금 이거를 터치를 못하겠는데? 이 충남대에는 관장님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신 거야? 이거 봐봐 10시 36분 있잖아 여기서 한번 싸그레 잡아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디아루가가 CP가 또 5만 대고 3명 4명 매칭대도 잡기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지원군을 또 요청을 했죠 비누랑 휴지 이따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3시에서 오늘 한번 다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씨 이야 여기가 본진이네 이게 충남대 상징 조형탑 뭐 그런 건가?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체육관하고 포켓스탑이 쫙 쭉 뿌리 뻗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빨간데? 이거 인스틱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워 아이씨 더워서 안 되겠다 이거 잡는데 한참 걸릴 것 같거든요? 차에서 좀 잡을게요 여러분들 일단 차에서 이어서 잡겠습니다 근데 이거 모자가 차가 작아가지고 지금 디아루가가 목 디스크가 오게 생겼거든요? 예, 제대로 꺾여버렸어요 아, 조금 모자가 좀 불편하긴 하네? 요 몸통을 먹고 나면 말이죠 뿌리는 자연스럽게 풍수지리 사상 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본체를 먹고 나면 이렇게 뿌리에서 좋은 기운이 이렇게 싹 모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뿌리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디아루가 그 가운데 분명히 좋은 전기를 받은 개체가 나온다 이 말이죠 예, 과학적이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예 어, 근데 차에서 에어컨을 안 트니까 예 예 밖이 더 시원하네요 근데 또 에어컨 틀리면 마이크가 잘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저의 꿀보이스 못 들으시면 또 괜히 막 싫어요 버튼 누르고 구독 취소할까봐 예? 오히려 지금 취소하고 싶다고요? 죄송합니다 예 에어컨 틀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들 체육관 접수하고 다시 끌게요 자, 이렇게 인스틱트 팀을 몸통으로 올리면서 제가 장악을 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딱 이게 몸통을 중심으로 좌 체육관 우 포켓스탑 이런 식으로 쫙쫙 펼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디아루가 내 거다 지금 대학교가 방학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게다가 딴 것도 아니고 디아루가인데 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시작입니다 디아루가 어우 저 실물 연결 아니 양념통닭이 여기서 왜 나와? 아, 열받네 이거 야, 그만 좀 보자 상으로 파이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뭐야 기껏 기대했더니 잠깐만 그러면 제일 최근에 생길만한 게 11시 7분, 11시 8분 요거네? 어, 30분 남았네요 아, 망했다 괜히 일주 왔다 진짜 아, 저기 왔네 저 저 지각생 뭐야 이거 지각생들 이거 어? 아, 형 그거 뭐야? 뭐야? 이렇게 터져가지고 아, 진짜 완전 그냥 야, 이 정도는 해야 100개 차례 잡지 너디 뭐 그냥 빈손으로 왔어 설마? 여기도 모자가 못 돼서 뭐 괜찮은데 아 참,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티가 이제 지금 새로 나왔거든요 굿즈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디자인 괜찮죠? 어 디자인 괜찮지?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도 무슨 안 되겠어요, 휴지한테 말해 휴지야 이거 굿즈 새로 나왔는데 어때, 디자인? 봐봐 어때? 진심으로? 어, 진심으로 괜찮지? 디자인 이쁘지? 어 아, 이제 하등 도움 안 된 놈들 암튼 여러분들 굿즈 출시했으니까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여기 밑에, 아래에 남겨둘게요 여러분들 제가 또 모자 디아루가 쓰고 오니까 뭐 유난 떤다, 뭐 호들갑이라 그러더니만 쳐보세요 저 결국 빌려갔어 아니 뭐 버티지도 못할 거면서 뭐 그냥 말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처음 보자마자 입맛 다 지는 거 내가 봤는데 아, 저거 쓰면 나도 100개 찬데 하면서 쳐봐, 쳐봐 야, 디아루가 떴다 진짜 와, 나 처음 용접이야 와, 우와 야, 18명 들어와 있어 난 먼저 들어갈게, 미안하다 형,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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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있어? 아니다, 지금 6명이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야,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막 들어와서 방이 다 나뉘나 보다 어, 불이 있다 어, 됐다, 비누 칠 들어왔어 휴지, 너 뭐하냐 빨리 들어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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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들어와 네, 네? 이거, 이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예, 아직 레이드도 못 들어와요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야, 우리 충남대에서 디아루가 잡아가지고 개체값 제일 낮은 사람이 오늘 밥속이랑 디저었습니다 좀 안 그래, 좀 걸고 하면 재밌을 거 같다 그래 야, 근데 휴지야 너 이거 약점은 뭔지 아냐? 격투 땅이야, 알지? 피해놨죠, 괴로운. 그래, 그래, 그래. 2천이면 충분한가? 야, 2천은 어디 저게 뭐 동네 레이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2천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절대 안 되지. 야, CP값 5만 3천이네. 역시 몇 개 높다. 와, 야, 야. 지금 다 20명이야. 지금 기숙사에서 다 숨어가지고 학생들 다 접속하고 있다고. 야, 괴력문 6개 했어? 어, 나 괴력문 6개. 아, 한 번 대면 되냐? 짜시다, 짜쳐, 진짜. 루카리오 들어봤냐? 그런 애들은 이 사이즈야, 비누야. 뭐야, 벌써 끝났어? 자, 우와, 다행이다. 야, 이거 잡는 게 뭐 거냐? 1호치가 아니네. 어림없죠? 아, 나 1호치자고 순간 열받을 뻔했네. 야, 근데 진짜 멋있긴 하다. 나 이거 코 잡는 거 아니겠지, 사면? 잠깐만, 나 지금 원고정 좀 해야 되겠어. 여러분, 잠깐만요. 집중 좀 할게요. 자, 여러분. 야, 나도 집중. 시작하자마자. 저 바로 1호치. 아, 엑셀런트 감 왔어. 네, 네, 네. 엑셀런트! 와, 이게 41레벨 짬바입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엑셀런트 못 해가지고 버버버버버버리는 거 보이시죠? 엑셀런트! 엑셀런트 내! 디아루가가 난이도가 좀 쉬워요, 엑셀런트가. 야, 바로 잡혔어, 나 엑셀런트 한 방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파인 열매를 던지면 어떡하냐? 아니, 황금라즈 없어요? 황금라즈요? 황금라즈베리. 황금라즈베리 때? 아, 이거 노안이 와가지고. 야, 그 다음 게 11시 23분이야. 지금 10분 뜨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어제까지 우리 파이어 나왔었잖아. 파이어 1호치 잡았어? 나 잡았지. 파이어 1호치 없는 사람이 있나? 그럼 포고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설마 님 1호치 없으세요? 님 1호치 없으세요, 파이어? 파이어 1호치는 줄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되죠. 저랑 이렇게 같이 하는 노 눈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위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주변에 친구들이 나한테 초대장을 겁나 보내는데. 야, 뭐야. 나도. 여러분, 저는 먼저 레이더 한 번 뛰고 있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야, 나도 불러줘. 아, 나 초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왜? 나 다 외국 사람이야. 헤이 톰, 플리즈 인바이트 미. 플리즈. 아임 코리안 유튜버, 오케이? 어, 나 지금 초대 왔다, 어디서. 어, 진짜? 메가 펜톤 초대 왔어. 우와, 우와. 우와, 역시 이래서 친구를 잘 둬야 돼, 친구를. 우와, 우리. 잠깐만. 풍석아, 편집 안 하고 너 지금 초대하냐? 풍석아, 편집 안 하고 너 지금 초대하냐? 풍석아. 게임하고 있냐? 아니야, 아니야, 풍석아 고마워. 초대해 줘서 고맙고. 이거는 개체값 한 번 볼게요, 그냥, 메가 펜톤은. 아, 개체값이. 삼성이긴 한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앞으로 계속 잡으면 되니까. 어, 나 이거 못 잡나, 설마? 어, 나 볼 3개 나갔어. 야, 이거 내가 잘 잡는 것보다 남이 못 잡는 게 더 기분 좋거든요, 지금. 그래도 골 3개 나왔네. 그렇다, 그렇다. 엑스런트 안 떴어. 제발. 막 볼, 막 볼. 야, 그럴 때는 그냥 막 던져야 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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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감각적으로 아예 날렸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보. 이 디아로가까지 잡고 그럼 결판되면 되겠다, CP값, 그치?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디아로 갑니다. 메가팬턴 되게 좋은 걸 알고 있거든요. 부탁한다. 백개채. 아, 혈아와! 야, 창고리고 꼴찌가 쏘는 거다. 꼴찌는 안 하겠다, 진짜. 제발, 제발, 제발. 아, 누가 지금 번치코 들고 왔어. 누구냐, 진짜. 휴지 넣으냐? 저는 저런 거 안 키웁니다. 왜? 오해인데? 자, 갑니다, 여러분. 대놓고. 잠깐만, 잠깐만. 제 거고요, 비누 거고요, 휴지 겁니다. 간다. 3, 2, 1. 짠! 우와, 뭐야! 우와, 뭐야! 백 땄다! 백 땄다! 백 땄다, 형! 진짜 세상 부지럽다, 진짜. 아, 백 땄다! 아, 백 땄다! 잠깐만, 근데 휴지랑 나랑 누가 이겼냐? 휴지 이상이다, 이상. 나 삼성이고. 됐어, 나만 아니면 돼. 아, 백 못 잡으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동생한테 얻어먹은 것도 좋죠, 뭐. 왜? 야, 여기 뭐, 대전 맛집 뭐, 뭐 먹어야 돼? 야, 여기 참치집 같은 거 있던데. 참치집? 어. 아, 납부터 참치. 문 열었나? 아니, 이분. 콘텐츠 끝났는데 이러지가 떠버렸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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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때 뽑으셨어야지. 아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괜찮나? 어, 근데 나쁘지 않은데. 아니야, 나빠, 나빠. 나빠? 이거 90이야, 90. 아, 90? 좀 웃으세요, 이렇게. 뭐 웃으겠습니다. 아이고.